안녕하세요 허허쌤입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나는데 불닭볶음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가려고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바베큐바라고 여기 편의점에 팔아요 원래 편의점에 비행자라고 오오오오 오오오 저랑아 왔는데 뭐지? 내가 어디에 열어야 돼? 저랑은 기다려야 돼 틀밀어 내가 보내고 오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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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